캬! 솔직히 내가 임의로 타이더윗들 수준이여 족밥 싸움도 아닌가? 흠... 다사팔콘이랑 레드윙 치킨으로도 뜯으시는게 난 헐크토르 정도 클래스지 인정? 어 인정! 헉! 겨맙! 저보셈 겨! 그 입 닥쳐라! 뭐? 단지 넌 왜 따서 돼 그 새끼야! 이게 아무지도 없는게 까불어! 헉! 이건? 폐기다! 폐양색의 폐기를 쓰고 있다 이 녀석! 존마나! 헉! 내가! 마! 도겨보지라! 마! 밤도 먹고! 싸월라도 가고! 다 했어 임마! 할때 이대로 이따가 당한다 이 상황을 타기할 뭐가 필요해! 느긋마싸! 지랄 헉신! 마녀와 드리브 치고싱이야! 키키키키키키! 아! 키키키키키키! 좌팔려! 키키키키! 스티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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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봐 이거! 팔에다 니 번 달았다! 어때 어때? 이쁘지? 바! 바! 바보야! 그릇 입고 다니면 어떡해! 다른 남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! 왜? 한편 블랙팬서는 스티브! 이거봐라! 저 배움! vaz일어난 몽몽이 양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